자 지금 11시 27분 현재 HLB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혼조세에 지루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HLB 오늘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호재 소식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자 특히 시진핀 방안 기대감으로 오늘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게임 대북주들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화장품주들이 중국 관련주 시진핀 방안 하면은 그냥 바로 연결되는게 화장품주죠. 화장품주들의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오래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방문할지 모르죠.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방문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강세가 너무나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오늘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 호재 소식으로 이 제약바이오주가 이번주에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재피모건 행사가 있죠. 자 이 행사에서 어떤 호재 소식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형 호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중국 관련 호재 소식으로 중국주들의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재피모건 행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지만 미국시간이죠. 미국시간이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열릴 예정이고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이 아주 강세죠. 작은 강세가 아니고 초강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강세 약간 틈새 시장에 대한 이 강세 흐름이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 지금 이 모멘텀이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수학여행단체 3,500명 방한 3년 내 가장 큰 규모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자 중국인들이 몰려오는구나. 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 어제 중국 시진핑 방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 이제 한안량 완전 해제가 되나요? 이러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5일 전에 청와대에서 시진핑 3월 달에 방한 그러나 정해진 것은 없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3월 달 쯤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이런 언론이 나오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주들 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중국 관련 주들 보면 화장품 주들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지금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화장품 주들 아주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보면 이 토니모리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지금 VI 걸려 있고 자 중국 관련 주 중에 화장품 주 중에 가장 끼가 있는 게 이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장품 주들에서 화장품 주들로 세력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한국 화장품이 대장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토니모리가 다음으로 따라가고 있고 제이준 코스메틱이 또 따라가고 있고 SD 생명과학도 따라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상한가 쳤죠. 상한가 치고 자 이런 분위기면 오늘 화장품 주들 마주 강했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좀 소형 주식들이죠. 천억에서 이천억 사이 정도 되는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자 Able CNC도 엄청나죠.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너는 화장품 주들이다. 그냥 그렇게 딱 정해졌죠. 자 그리고 대북 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 주들도 중국 관련 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게임 주들도 시진핑이 방한이 되면은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 게임 주들이 중국 시장에 이렇게 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올려 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들은 이제 확실히 주도권이 주도권을 뺏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 주들도 뭐 그냥 그런 수준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화장품 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장품 게임 그 다음에 대북주 특히나 이 화장품이 가장 강합니다. 이쪽으로 돈들이 몰렸다. 큰손들 이런 세력들이 몰려갔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오늘 뭐 좀 지속이 되겠죠. 상한가가 지금 들어간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내일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뭐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소형주들 위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갈지 그런 부분은 이 메이저들이 메이저들이 어떻게 드라이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3월달 방안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리고 뭐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큰 종목들은 뭐 한 4% 정도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 이 호텔신라 3%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2%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게 화장품 쪽이다. 이렇게 점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주들이 좀 아쉽죠. 아쉽지만 일단 뭐 오늘은 화장품 주들 게임 주들 이런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좀 주도권을 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이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밤에 13일부터 16일까지 지만 오늘 밤에 이제 열리게 되죠. 이제 내일 오늘 이제 화장품 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올라간 폭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강력하게 올라선 부분이 내일까지 뭐 크게 아주 강력한 힘이 계속 작용하기는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방안 이슈로 지금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약간 틈새 시장에 강세를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오늘은 양보하고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실행이 되죠.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매수세가 또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제약바이오 주들은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는데 오늘 외인기관들이 좀 도와주지 않죠. 자 화장품 주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외인기관은 그렇게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로 개인 큰손들이 또는 이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봐서는 시총 좀 작은 것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섹터 자체가 덩치가 아주 큽니다. 화장품 주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400억씩 정도 팔고 있죠.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 쪽에서는 HLB 관망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은 좀 이제 매도로 조금 돌아서고 있죠. 17억 정도 강도는 뭐 아주 좀 약합니다. 아주 약한 수준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완전히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내려간 이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상승폭도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 지금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크게 밑으로 찍어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도권이 지금 이 한안영 해제 기대감 이런 걸로 화장품 쪽으로 주도권이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게임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 대목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돈들이 좀 몰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작고 조금 소강상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런 한안영 관련된 이런 걸로 상방으로 밀어 올릴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주도권을 가져올지 그거는 이제 내일 결정이 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조금 오르든 조금 내리든 그냥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거래량 자체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은 나 쉬어갈 겁니다. 뭐 그런 분위기죠.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루한 흐름도 즐겨야죠. 이런 지루함이 상당히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지루함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지루함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루 잘 보내다 보면은 오르고 은봉 두 개 오르고 은봉 두 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모든 2평선이 이제 단기 평선들 다 올라섰죠. 올라서고 이제 위에 60선 하나 남아있습니다. 60선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평선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환경이 내려가기도 힘든 환경이죠. 오늘 밤부터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그러나 아주 지루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옷장이 한번 확 끌어올리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분위기상 보면은 오늘은 화장품 주들 게임 주들에서 좀 지루하지 않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계속 제약바이오는 오늘 숨고르는 그런 흐름이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